하이눈진 하자 하이눈진 하이눈 하이눈 기미난 발놀림에 풍전복, 핏길, 최후의 일격 그리고 이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들고 탑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한번 해보도록 하자 가자 다이애나인거 같은데 텔포드인거 보면은 그거 좀 힘들거 같은데 해보자 요즘에 왜 유튜브에 롤이 자주 안나옴 그거는 시청자분이 제 유튜브를 자주 안보는거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달에 롤영상 30개 올라오고 다른거 게임영상 30개씩 올라가서 한달에 한 70개 올라가는데 근데 그것도 이해하는게 이제 라이트하게 유튜브 보시는 분들 보면은 제 채널에 들어가서 직접 보는게 아니라 추천영상에 뜨는걸 보거든 그 추천영상이 안뜨는걸 보고 내가 안올린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 근데 그게 이해해 유튜브를 잘 몰라서 그래요 롤영상 롤영상 오케이 버블킬 좋아 딱히 좋진 않지만 좋은걸로 하자 빵 빵 뭐 해볼래? 왜 들어왔지? 고맙다 어 하늘은행이면 내가 돈 보내줄게 알았지? 난 수수료 없는게 좋아서 어 또 들어올래 한번? 진짜 들어오네 들어오면 인정 오 이거 전멸쓰고 있으면은 인정인데 바보여? 들어갈거야 잘가 전멸써서 고맙고 싸워 싸워 그냥 싸워 전멸써써 와 와 와 이거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 어떡해 나는 W강만 노리고 있었거든 아까 내가 계좌 부르를 했잖아 취소할게 아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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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아 왜 가서 죽어 아니 누가 봐도 죽는거잖아 왜 왜 가라는거야 대체 아 진짜 이해가 안돼서 그래 저거든 가본다 한번 어 다행이다 뭘 큰 그림이야 이씨 사진으로 남은 곳이니? 실체는 사라지고? 너도 그림으로 만들어줄까? 흐흐흐흫 아 이 녀석은 1년 전에 깝죽되다가 그림이 된 녀석입니다 이제는 실물을 볼 수 없게 됐죠 흐흐흐흐흫 바이바봐라 바 바밥 3대 오 오 치소 드세요 한밤은 저 멀리로 사라졌습니다 길고 까비 흐흰흫 진짜 깝죽 떼다가는 진짜 그림이 되어버려 나는 사망토 진을 하고싶다고 지금 대체 나한테 얻은? 와줘와줘와줘와줘 망했다 아 바이애나 너무 세다 싸우고싶다 나랑 싸우자 안녕하세요 와 따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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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라라 이게 왜 죽어 진짜 진짜 욕 나오네 아 진짜 아아 그래 먹어 어 좋았어 수명타가 100% 완성 이제 갱만 와주면 돼 이제 빌드업 끝났다 수라스 맞지마 어 저기있다 이거라 맞아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내가 너보다 앞서있다 이 녀석 존나 세 미쳤나봐 저거 어떻게하냐 저거 괴물새끼 됐네 저거 합차이 지지네 나 먼저 갈게 그 다음에 가 같이가 같이가 가자 잠시만 억 하 하 의 의 의 미其부 미쳤나 저거 으 Geschichte 왜 escol Sa folds 스 collect 왜 억 어어 적게 Pereja 300원이야 ometer 로맞아 음문 나이스 미드 로밍 갈게 내가 오케이 오케이 자식 이게 미드의 힘이다 내가 좀 하는데 오케이 속박 안됐고 오케이 빠라라라라라 이제 슬슬 밥값 하는거죠 어 탑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이것만으로도 의미있다고 지금부터 밥값하는 텔론 보여줄게요 빰! 어우 안되네 나도 가고있어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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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빰! 이야 밥값합니다 하이에나 오열한다 망토가 하나하나 없어질때마다 강해지는거지 궁궁궁궁 빰! 됐어 이제 미드, 미드 로밍 가야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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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6백이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진짜 1인분 하고있어 지렸죠? 자 무한의 대검 공격력 갑자기 개 역겨워졌는데? 냥냥냥냥냥 우와 죽었네 그래도 냥냥냥냥냥 먹지마? 고마워 호라버린 쉐이크 이른 피해 도망가지빠!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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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빠라라라 아아 도망 도망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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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거리 안줘 도망가지 도망가 먼 곳으로 사라지렴 다이애나가 우리를 강하게 키웠어 쳐맞다가 밑에 똥쟁이들 잡으니까 갑자기 너무 쉬운거임 내가꺼야 아 내꺼임 진짜 리얼로다 휑 휑 휑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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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지마 뭐야 해야 됐네 왜 안도와줬어! 내가 막고 있었어? 시야에 보이지 않았어 어! 그니까 빠지지 그랬어 텔로나 그러게 빠지지 그랬어 텔로나 빠지지 않았어! 어? 파란색같은 녀석 얘 진짜 진이 버스 챔피언의 대표다 대표 야수호랑 놀아보고싶다 뭐야 아니 여기에 막힌거라고 되네 들어가볼래? 들어가자 들어가자 빠암! 탑차이 낡아찌다는 소리 하지마세요 지비네 어? 으아아아아아악! 빠라라라랄라! 빠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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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꺼져 해봐 해봐 싸워봐 뿡뻑! 에에에에에이 너 cray 방역해 siamo 꼬우멠 탑진한 다음에 좋은팀 만나지 그랬어 헤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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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돼 오케이 으아악 도망가지마아악 맞았어 맞았어 뿅 오케이 이거 녹일어 나한테 오게 해 미친 와 저거 데미지 너무 미쳤는데? 야 다이애나 템바 울어버린 개기 일단 이거 한번 갈게 스포어 뭐야 이거 40분 동안 132킬이 나온거야? 어 잘했어 이거 다음거에 싸우자 이러면 다음거에 싸우자 다음거 다음거에 싸우자 다음거 나 나 나한테 온다 평타 평타 썬큐 나이스 미식길했다 흐흐흐흐흐흐흐흐 탑있 수고 엉 아 여기서 핀킬입니다 tuned 콩왓 정신차려 야 이거는 그런데 그래도 다이애나가 더 잘했어 야 솔직히 이정도면 나도 열심히 했다 탑이었습니다 까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